우린 토스 앤 버럴처럼 가까웠지 클로스 앤 클로스 갑자기 차가웠지 주된 분위기는 정적 싸늘을 정정 화내고 소리치고 파도가 치는 절정 또 아무렇지 않은 듯 너꾸로 앉아 진심이 아닌데도 받아주고 끌어안어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그날이 와 그날이 오면 내 심장이 빠질 것 같아 아랫핏 사도 빠져드는 눈빛 중독되면 난 너로팬 화살을 사줘요 큐핏 여기저기 하는 편의 스피트 나만 바라볼 수 있게 술 주머니껏 나만 볼 수 있게 아프니까 숨 들 수 없게 물 주머니껏 회색빛으로 흘든 비워진 자리 바라보는데 점점 네가 느껴지니 왜 몸이 떨려오고 여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렇게 흘러지마 다가올지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pharmacist 이럴 이럴 감사합니다.